짠 이건 사람이야 어머 어머 포워라카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야 오 마이갓 안전이 안전인가 저거 사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미팅에서 많이 하시나봐요 가지마 조사할까? 숨겨서 가지마 지혜서 동의합니까? 모아서 가져가, 모아서. 일단 빵부터 가겠습니다. 생강, 와사비, 하나, 둘, 셋. 와사비. 에이, 이게 무슨 장소? 맥주. 빨리, 빨리, 빨리. 현 오빠. 통화에 있어봐. 왜? 여기 봐주세요. 안녕. 난 누구지? 자리가 안 좋은데, 여기. 너 저 홀루가.